랩랩 오늘 인기가요 스타쇼가 계속해서 멋진 무대 이어지고 있죠. 다음에 초대할 가수는 어떤 분입니까? 최미경씨가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오셨어요 대부에. 요즘 서울중앙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가수인데요. 본인의 타이틀곡? 그냥 가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봄바람 산은 나가 불어와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날 없이 그냥 화쇠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바람처럼 스쳐가는 당신의 사랑 더 이상 품지 않으리로 봄바람 사랑은 나가 불어와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하루 없이 그냥 화쇠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하루 없이 그냥 화쇠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미운 사랑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떠나간 당신은 가지마라 해만 했는데 무리치고 돌아서 당신이지만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잊으라면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도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가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 당신의 그 바람은 스쳐가라는 바람도 우리 attitude 더 많은 당신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하세요. 이제는 잊을게요. 더 이상은 도착하지 않을게요. 더 많은 당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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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산이 나은 아름다운 가슴인데요. 다시 한번 힘찬 동원방송 부탁드립니다.